여러분 안녕하세요 케이팝 슈쿨입니다 방사선단 데뷔 10주년을 기념하는 BTS 10주년 티셔츠가 판매될 예정이라는 긴급속보가 전해져서 국내를 불러내고 전세계 방사선단 팬들을 흥분시키고 있습니다 6월 1일 W컨셉은 방사선소득사 하이블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BTS 10주년 스페셜 티셔츠를 판매한다고 발표하는데요 W컨셉은 회원수가 약 500만명에 달하는 대한민국의 온라인 패션 회사로 20대 이상의 여성 고객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W컨셉의 발표에 따르면 오늘 6월 12일부터 25일까지 2주 동안 국내 및 글로벌 사이트 통해서 BTS 10주년 스페셜 티셔츠를 한정판으로 판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BTS 10주년 스페셜 티셔츠의 중앙부분에는 BTS 데뷔 10주년 기념 슬로건인 프리젠트 에브리웨어라는 글씨가 프린팅되어 있고 티셔츠의 옆부분에는 아름다운 BTS 로고 라벨이 부착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이브와 국내의 수많은 패션 플랫폼들 중에서 W컨셉에게 디지털 10주년 스페셜 티셔츠 요청을 한 것은 W컨셉의 주요 고객들이 20대 이상의 여성들이고 특히 W컨셉이 해외에서도 쉽게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작용하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K-POP 시크였습니다